레버즈가 다른 군덕방이나 청추방을 다라는데 여기만 서있게 ситу가 않나요. 고기가 다시 온다고 했지 고기 다시 넘겨라 너네 팀 고기 실리건 이지 스킨언드에 죽으면 되냐? 후식의 존야는 한번 애겨주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친이랑 캠피언이 많이 없어서 친구랑 아이디를 같이 쓰거든요 이게 욕먹을 수정인가요? 아, 근데 가기 전에 이게 웬 떡이냐 그니까 세임이고 나발이고 돈이나!